안녕하세요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완성시킨 조립한 가구를 이제 다른 장치들을 여기다가 지금 설치를 할 예정인데요 일단 보시면은 좀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요 오늘 설치할 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 게스 버너 그리고 컨트롤러 이건 벤트도 요 12볼트 usb 단자 그리고 워터펌프 그리고 싱크볼 싱크볼이구요 그리고 싱크볼에 들어갈 부품들 호수 그 다음에 가스 감지기, 일산화탄소 감지기, 수전, 대충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여기에다가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작다는 컨트롤러, 여러분들은 다 찍으러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비밀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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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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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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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